둘 중에 하나 전학 가야 하는 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. 제가 갈게요. 넌 고남순 전학 가면 어떡하냐?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좋냐? 아니. 고남순 전학 갈 이유 없습니다. 화해하는 중입니다. 고맙다. 내 빽빽이 네가 다 해라. 야 오정원! 박흥수라고 있죠? 왜 너야? 막 살았으니까. 왜 막 살았는데? 너나 나나야. 그만 미안해라. 미용신새끼.